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못 뵙고 온라인으로 뵙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전히 아쉬운데요 오늘 바이오 헬스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신약 개발 분야를 정부의 신약 개발 R&D 지원은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의 R&D 지원 설명을 드리면 아이피 하시는 분들께서도 정부에서 어떻게 신약 개발 지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기가 쉬우실 것 같고 신약 개발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정보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까 해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의 R&D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국가 신약 개발의 R&D는 신약 개발 R&D는 예전에 저희 대부분 합성 의약품 만들어서 이거 C드 만들어서 GLP-POOX에서 IND 승인하는 것까지가 연구 개발 과제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제의 목표를 보시면, 정부 과제의 목표를 보시면 IND 제출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년 동안 바이오 업계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바이올러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 역량들이 좀 더 많이 발전되면서 우리나라 임상을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더구나 글로벌 임상도 하기 때문에 지금 R&D 프로젝트의 목표는 Human POC 임상 2A 완료하는 게 대부분의 과제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뉴 타겟이라든가 얼리 스테이지의 과제를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적은 규모의 기술 이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상을 많이 하면서 우리와 같이 약물 단계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대규모의 라이선징 아웃하는 게 최근 5년 동안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보는 신약 개발 분야는 앞으로는 규제 과학에 근거해서 신약 개발 전략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이 뭐냐에 따라서 임상계획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임상계획의 전략에 맞춰서 비임상계획 전략을 짜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임상계획의 전략에 맞는 기초 연구들을 하게 되고 이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프로세스인데 실제 시작하는 시점들은 다 다릅니다. 기초 연구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이미 승인된 약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고 많이 다르지만 신약 개발 전체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품입니다. 신약은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차지할까를 기준을 가지고 제품 개발의 전략을 짜게 됩니다. 보통 신약 개발 모델레트리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 이전까지는 바이오 의약품이 식약처에 IND 승인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의약품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실 임상 2상 3상 하고 있는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 합성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얼리 스테이지로 갈수록 바이오 의약품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바이오 업계가 많이 발전하면서 신약 개발 분야도 항체 의약품은 아주 루틴하게 합니다. 바이오 벤처도 항체 의약품 한다고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든가 ADC라든가 카티라든가 바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연구가 굉장히 많고 임상 과제도 카티도 임상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해외에서야 승인받은 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 물질 종류는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페인 단위에서 어떤 블락킹을 해서 치료제를 만들었다면 이제 유전자 단위까지 접근해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앞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식약처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엑소점이라든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이 약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비디면에서도 이제 약물들 개발할 때 예전에 우리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컨퍼런스에서 그냥 발표하는 거 우리 거 보고 누가 사가길 바라고 이랬다면 지난 10년 동안은 이거 파트너링도 잘합니다. 파트너링 잘하고 JP모건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역이나 연구자들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육성이 되면 어떤 이너서클에 있어서 그 각자 비디면에서도 사실 같이 너 뭐하니 뭐하니 해서 바로 연결이 되면 같이 콜라보레이션도 잘 되고 쉽게 라이센티나우도 됩니다. 이런 정도까지 저희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전체 주제가 IP였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 IP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신약이란 보이지 않는 연구 기술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사실 IP입니다. 신약 개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이 IT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와 그 다음에 특허를 나중에 제품화 되었을 때 자유 실시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특허 기간이 얼마인가 근데 신약 개발 보통 뭐 15년, 10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짧아도 10년, 적어도 15년은 걸린다고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2011년도에 SK바이오팜 세누바메이트가 글로벌 임상 2웨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판을 했습니다. 2웨이까지 올라가기에 그동안 또 한 10년 하셨습니다. 여기 시행착오 별로 안 겪은 파이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특허 출원 기간 다 아시는 것처럼 20년밖에 안 돼. 출원에서 특허권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언제 파일링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펜트빌리티나 FTO 이게 사실 약물의 모덜리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집니다. 물질 구조를 바로 규명할 수 있는 합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특허성이 있는가가 신약 개발 전략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스 같은 경우는 동일한 물질 구조여도 사실 3차원적인 구조나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어떤 파트 때문에 이게 약물 효능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정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동일한 시퀀스를 가져도 동일한 물질을 만들 수 없어서 바이 시미러로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특허성 부분이 캠플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는 많은 파트가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공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FTO에 걸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처음에 전략을 짤 때 늘 초반부터 FTO를 검색을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실제 연구 계획이라든가 나중에 생산 계획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탑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걸 물질 디자인할 때부터 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광범위하게 막강한 특허라고 하면 타겟 특허인데 타겟 특허로 신약 권리화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겟이 나와서 신약까지 나올 때 이미 특허기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가장 막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물질 특허인데 탑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디어라고 하면 전임상 들어가기 직전에 특허를 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내면 특허기간이 없고 그다음에 너무 늦게 내면 전임상 정도부터는 개발 단계에 들어서면 많은 기관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화를 놓칠 가능성들이 있어서 주로 이때 이제 특허를 내게 되는데 그때 적절하게 냈어도 보통 임상 단계쯤에 등록을 받으면 승인받아서도 출시해서 돈을 벌 때까지 한 3, 4년 더 소요되는데 이때쯤 되면 특허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끝나서 특허 연장하고 하는데 특허 연장 5년 다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간 빼고 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특허 전략을 언제 물질 특허를 내고 이걸 또 연장할 수 있게 해서 에버그리닝 전략들을 많이 짜게 됩니다. 그래서 재법 특허도 내는데 재법 특허도 처음에 만들 때에 대한 재법 특허도 내고 나중에 그 제품을 출시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재법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또 특허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부분으로 재염이나 그다음에 임상을 하고 하면서 용도나 투여 방법, 임상 결과에 대한 투여 방법, 결정령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보완을 하지만 사실 물질 특허만큼 막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부분은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맨 처음에 물질을 찾아가는 스크린 관계부터 전략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되면 보통 하시고 나면 특히 학교에 있는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부분도 있고 논문도 아주 빨리 내십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아야 하기 때문에 논문 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권리화를 늘 고민해야 되는 분야가 신약 개발입니다. 이거에 대한 상세한 건 뒤에 설명해 주신 별리사님이나 별리사님께도 해주실 것 같고요.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은 올해 출범을 한 사업입니다. 사실 선행 사업이 여러 개가, 7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범부처 전주기 그중에 대표적으로 범부처 전주기 사업을 모태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총 사업이 2조 금이고 10년 동안 정부가 1조 4천억 투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되고 국민 건강 증진도 된다 그러는데 정량적인 목표가 기술리전 200억 이상 60건이고요. 신약 승인 4건, 그중에 하나는 블록버스터 신약 1건 이렇게 만드는 걸로 굉장히 명확하고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단은 50명이 정원인데 현재 한 31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지원하는 건 앞에 유의물지인 스크리닝 단계부터 인상 이상까지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단을 운영을 할 때 이게 그랜트, 숙성은 그랜트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자금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쫙 나눠주고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단장은 회사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3개의 정부기구처는 투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벤처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뒤에 잘 성공하면 우리나라에는 FDA나 EME에 허가받은 신약이 4종 정도 나와 있을 거고 그중에 블록버스터 한 건이 나와 있을 겁니다.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한 100위권에서 간신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이 글로벌 한 30위권 정도까지 올라와 있을 거고 이런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의 오픈인이노베이션 생태계가 다 조성되어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바이오는, 현재도 바이오가 붐이긴 하지만 10년쯤 뒤에는 이 바이오가 우리나라 국가의 신장 성적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단은 좀 더 목적지향적으로 움직입니다. 벤처처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단에서 달성해야 되는 정성적인 목표도 있고 정량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과제들의 목표도 명확하게 문을 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과제 연구 계획이나 달성할 수 있게 저희 사업단이 보다 해도 가능한 최대한 지원과 협약 변경도 하고 조율을 하고 해서 도와드립니다. 개방과 협력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신약개발은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한 파트가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천재가 이뤄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 데 때문에 각각 여러 기관과 전문가 각각이 많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 지원하는 부분이나 실제 저희 사업단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프닝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R&D 지원 그냥 연구비만 나눠주고 잘 썼는가 평가하고 감독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사업단 구성이나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단에서 블록버스터 한 건이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블록버스터 한 건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사업단이 끝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2030년도에 피크세일즈에 도달을 할 약품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2021년도, 22년도에 임상 이상의 글로벌 임상 이상 6건 정도는 착수해야 된다라는 대선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 앞에 선행사업이 투자했던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많은 과제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리전된 과제들은 90% 이상 다시 돌아옵니다. 기술리전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다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돌아온 과제들을 어떻게 잘해서 정말 성공시킬까도 사업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의 목표가 예전에는 글로벌 기술리전만 했다면 지금은 자체 개발까지도 목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은 임상 1상 이상 3상도 있는데 정말 대규모 필요한 3상도 있는데 사업단에서는 3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구비 규모도 있고 FTO 문제도 있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단에서 지원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외 파트너링을 하고 코어 디벨로먼트를 할 수 있도록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파트너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사업에서도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이 3상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이 계획돼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단 전체를 보시면 스크리닝 단계부터 임상 2상까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앞에 선행사업에서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사업에서 저희가 멀리 스테이지 과제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신약 개발 과제와 되지 않은 걸 도와주는 브릿지 사업이라는 걸 했고 그다음에 임상 전략들을 도와주시는 액트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면에서 해외 파트너링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LPG 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는데 이 경험을 그대로 해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서 도와드리는 부분을 굉장히 넓힐 겁니다. 이 브릿지 부분 같은 경우는 얼리 스테이지 우리나라 시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모든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돼서 충분한 호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외에도 레귤러트리 부분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국내에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모델렉트의 경우에는 저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굴 따라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것도 사이언스, 규제도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IP 컨설팅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의 연구 과제로 지적되다 보니까 국내 출원하고 끝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출원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얼리 스테이지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저희가 IP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실제 연구 성과도 나오셔야 되겠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허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많은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업이 처음에 출범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서 이 세부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 계획이 짜서 아마 내년적으로 내년부터는 각각에 대해서 많은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특히 IP 쪽 같은 경우는 내년된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기반 확충 연구와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그리고 신약 임상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앞에 유효 물질하고 선두 물질을 도와드리는 무슨 대부분 대학이나 아주 작은 스타트업 컴퍼니가 많습니다. 여하튼 중소벤처 중심의 연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후보물질과 비임상 단계는 사실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여기를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초 연구와 개발의 관점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협력 연구를 적극 활성화하고 있고요. 협력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은 기업에서 진행하는 임상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전체에 대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R&D 사업화 지원사업을 별도의 R&D 사업으로 구성을 해서 컨설팅도 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평가는 저희 사업단의 모토가 관리가 아닙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지원을 받고자 해서 연사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결국 결론을 4회를 하는 것은 정부 예산 정책과 안 맞아서 3회로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마지막 겨울에는 꼽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적어도 3회는 해서 가능한 많은 기회를 들여서 연차에 맞춰서 정부 과제 따로 형식 따로 그 다음에 실제 개발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 단계는 좀 많은데요. 실제 평가하는 것만 해도 서명평가, 발표평가, 실사평가 투자심의까지 거쳐서 평가를 합니다. 원리스테이지 과제는 사실 실사평가나 저의 투자심의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치기는 하지만 가능한 많은 과제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고 다음 소금 물질 이후에 개발 단계에 근접한 과제일수록 실사를 해서 그 각각의 데이터를 많이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고 투자심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전임상이 들어가면 신약 개발 과제 같은 게 물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만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특허 전략도 짜게 되고 임상 전략도 짜고 비임상 전략도 짜지만 이 물질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에서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면에 대해서 이 물질의 유효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겠지만 이 권리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과제를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과제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웬만한 기업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지금 현재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수후보물질이 현재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거를 어떻게 메꿀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어느 조사를 봐도 다 호보물질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아카디엠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연구 결과들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약 개발 과제와는 개비가 좀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물질을 골라내야 되고 이 부분들의 개념이 좀 많이 다르십니다. 하나 약초만 나오면 호보물질에서 바로 임상 가셔야 된다는 게 연구자들의 관점이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으로 아주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물질을 골라내고 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더 가이드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육성을 해서 해외 회사에서 원하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와 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거고 얼리 스테이지 과제는 리스크가 크고 앞에 성공 가능성 작아도 신규 모델렉티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할 겁니다. 신규 모델렉티 또한 신규 타겟 이런 거 집중 지원하게 될 거고요. 파이프라인이 모자라면 해외 것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 파이프라인도 기초 과제도 열심히 찾아서 국내에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리 스테이지 과제의 이런 물질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평가 기준이 다른 정부 과제와 다르게 물질 중심의 평가를 합니다. 얼리 스테이지 제품의 가치를 많이 판단을 하는데 아예 유효물질, 선동물질 단계의 경우에는 연구계획의 우수성이 100점이 70%이고 아예 평가 지표를 바꿔서 아이디어가 우수한 과제에 먼저 지원을 해서 많은 시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이 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여서 각각의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소공물질 기임상 단계는 협력 기반형 트랙을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는 협력된 파트너가 있는 과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신약이어야 됩니다. 신약은 사실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국내를 목표로 하는 신약은 사실 수직 파산이 안 맞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케팅도 필요합니다. 해외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기반과 글로벌 신이 필요해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예 연구 단계부터 같이 할 수 있는 조인트 R&D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있고 해외에 많은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자들끼리 각 파티 외에 인상에는 인상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연구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평가하시는 분,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 각각 파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능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R&D 워크숍이었는데 R&D 워크숍은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평가위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신약개발 인프라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 기관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한테 소개를 해서 연계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신약개발에 있어서 죽음의 계곡은 많이 들어서 보셨을 건데 저희가 죽음의 계곡은 두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흡수물질에서 임상까지 진입하는 데는 데스벨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접하는 당면하는 부분은 이게 히트나 리드를 만들어서 정말 흡수물질화하는 데까지 좀 어렵습니다. 말씀한 반대로 물질을 잘 골라내는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했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장 첫 번째 모르시고요. 그 다음에 TPP입니다. 타겟 프로파일이에요. 어떤 물질을 만들려고 이 프로젝트를 전략을 짜야 되는 자체를 모르십니다. 그거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신약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한 거고요. 이렇게 글로벌에도 사실 이 허드로 넘기가 쉽지가 않아서 10%라고 하는데 선행사업에서 저희가 20개 지원했는데 학교 과제 중에 임상까지 간 거 딱 한 개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진 않아서 임상에서 중도 후기가 드락된 과제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임상 단계는 대부분 요즘 벤처들이 많아졌는데 벤처들 같은 경우 자금은 요즘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임상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임상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성공 가능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출시의 관점에서 임상 전략과 비임상 전략 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신약은 사실 세계무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외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공동연구 글로벌 제약사의 어떤 관심사를 가진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내에서 같이 개발하는 일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해외물질을 들여오는 CMD 그리고 공동 개발을 할 수 있는 해외의 임상 상장하는 것 자체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SK바이오팜 자체적으로 했지만 우리도 미국 시장을 했고요. 유럽이나 일본 시장은 라이선싱 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외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를 담는 일에 적극 도와드릴 거고 그다음에 레귤레토리 부분도 지원이 될 겁니다. 신약 개발도 사람이 하는 일이어서 사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이유를 지원하는 사업단도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선 3개 본부와 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저희가 정말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들어와 있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업단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전문가들을 접할 기회입니다. 평가위원과 자문위원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전문가 우리나라에 있는 해외에 있는 많은 전문가를 접할 기회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사업단의 역량으로 같이 커갈 수 있게 노력해서 이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만족스럽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A나 CMC나 IP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서 내부 직원으로 고용하면 참 좋겠지만 이 사업단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국회관과 어떤 협력을 통해서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외부 초탁직으로라도 파트타임으로라도 해서 사업단 지원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연계해서 일부 자문위원하고는 계약이 되어 있고요. 추가로 많은 분들을 기관이나 개인하고 현재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국가 신약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4개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목적지향적, 개방과 협력, R&D 지원 고도화를 목표 열심히 하면 남한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을 것이고 제약 조건이 이루어있을 것이라는 당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는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은 국가 신약 개발 재단 안에 있습니다. 국가 신약 개발 재단의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과 코로나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사업단 두 개의 사업단이 국수의 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신약 개발 재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부라든가 필요하신 정보 또 지금 현재 과제를 지난 21년 동안 저희가 두 번 공부를 해서 선정 평가를 해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신약 개발 단계에 대한 일리가 좀 다르십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단계로 지원하셔서 떨어진 과제도 좀 많으셔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 단계를 할 때는 어떤 어떤 실험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자료를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